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아이들은 눈에 줄만 그어도 아주 예쁜데 50대 60대 중년으로 가서 상한검 성형술 일명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왜 사나워 보이고 남성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근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마 피부 면적의 증가입니다 여기 할머니를 보시면 저 주름진 이마에 주름을 저걸 다 펴면 얼굴 면적이 너무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피부는 이런 피부라고 한다면 나이 든 피부는 이렇게 늘어난 피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마 피부 뿐만이 아니고 눈 피부 면적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썹에서 위쪽이 피부 면적이 늘어나겠고 눈썹에서 아래쪽 피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진 얼굴에서 쌍꺼풀 수술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일반적인 상한검 수술을 하게 되면 아줌마 쌍꺼풀이 돼서 사나워지고 남성스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매몰법을 하면서 이렇게 눈썹 하 절개 거상술을 하는 병원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썹 하 절개 거상술을 하게 되면 눈 피부 면적의 증가분 즉 눈 주름살은 어느 정도 제거가 돼서 없어진다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피부를 떼어내고 노란색 실로 이렇게 꼬매면 처음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눈두덩이 이렇게 올라가 보입니다만 그 위아래 피부를 꼬매게 되면 그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 위에서 내려오는 힘하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힘하고 결국에서는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눈썹이 처져서 눈썹하고 눈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 즉 중년의 상안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눈썹과 눈까지의 거리 사나운 눈매를 교정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아줌마 쌍꺼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눈썹을 눈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현재 강남의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눈꺼풀에 처지면 상안검 성형술로 다 제거를 하게 해 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내시경 이마 거상술로 해서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마를 당겨줘서 눈썹을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 준다고 하는데 이는 내시경 혹은 관상절개 이마 거상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썹을 5mm 올리기 위해서는 이마의 헤어라인이 15mm 이상 이렇게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크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이마가 넓어지고 눈썹이 내려오게 돼서 이 상안면부의 얼굴 비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안 비율 즉 상안면부가 넓고 하안면부가 작은 비율이 어린 아기 비율이다 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얼굴 피부가 늘어나 이마 피부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눈썹을 눈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헤어라인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얼굴이 커지고 또 윗 이마 경사 각도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경사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좀 훌러덩 뒤집어지게 돼서 좀 황비용 이마 같은 남성스러운 이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관상 성형을 추구하는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50대나 60대 이런 여성의 자연스럽고 예쁜 상안검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삼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쌍꺼풀을 만들어서 훨씬 더 눈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렇게 주름진, 주름진 처진 살을 한번 쌍꺼풀로 인해서 이렇게 접어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주름이 한결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 거상을 하면서 이마가 넓어지지 않도록 이마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썹 거상과 이마 축소를 같이 하는 이마 축소 거상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녀 때 쌍꺼풀 수술을 해서 현재 쌍꺼풀는 있는데 눈두덩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쌍꺼풀 라인이 다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눈썹 거상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녀 때 그 예쁜 눈매가 쌍꺼풀 라인이 살아나면서 눈매는 오픈이 되겠습니다 오픈이 되는데 이마가 넓어지니까 또 그때도 이마 축소술을 같이 병합해서 눈썹 거상을 하고 이렇게 이마 피부가 넓어진 피부를 축소하는 이마 축소 거상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젊은 날에 예쁜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게 예쁜 사람도 나이가 들게 되니까 주름이 많이 지고 많이 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미모가 떨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좀 험해지겠죠 지금 100살, 120살 사는 시대가 되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성형 수술들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성형 수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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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